2015년 한 원격 조종차량이 가리브의 심호로 내려갔습니다. 콜롬비아의 소유로 오랫동안 사라진 보물산을 찾고 있었어요. 수심 2743m에서 잠수부들은 1708년에 침몰한 스페인 대형 범산산 호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200톤의 보물이 실려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네, 21세기에도 우린 여전히 잃어버린 보물선을 찾고 있어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구의 바다 호수 강에는 300만여 개의 발견되지 않은 난파선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보물선인 것은 아니에요. 유명한 타이타닉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난파선은 위치 때문에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겐사스엔 옥수수밭에 난파선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바로 그곳에서 1800년대 중반의 기선 아라비아가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한때 거대한 미주리강을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래의 이동으로 인해 난파선은 결국 약 1km 떨어지니 현재 강수로로 떠내려갔죠. 그래도 배와 화물선은 회수할 수 있었어요. 보물이 실린 다른 난파선들의 이야기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아직 찾지 못한 가장 오래된 난파선 중 하나는 플로르데라 마르입니다. 포르투갈어로 바다의 꽃이에요. 이 배는 1511년 현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근처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의 소유였습니다. 무장상선이었어요. 이 원양선박은 공해를 항해하는 데 이상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상선은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운행했습니다. 마지막 항해에서는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에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으로 인해 더 이상 항해하지 못했죠. 배에 타고 있던 400명의 선원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르데마루호가 운반하던 보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플로르데마루호는 지금까지 가장 큰 포르투갈 보물 중 하나였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전리품의 가치는 오늘날 돈으로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의 소유주가 금, 은, 구리 동전의 대부분을 회수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보물이 해저의 퇴적물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누군가가 이 보물로 큰 돈을 벌 수 없을 거예요. 이 배의 역사에 따르면 최소 3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포르투갈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양선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요. 배를 발견하는 담원관은 거의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그럼 다른 난파선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머천트로유를 예로 들 수 있죠. 예, 휴대전화용 게임처럼 들리지만 이건 실제 배였습니다. 영국 근처에서 침몰한 영국 선박이었어요. 1641년 이 배는 영국 콘몰 카운티의 실리섬 앞바다에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리작업 분량으로 선체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배의 친절한 선장은 다른 불탄 배에서 여분의 화물을 운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여분의 무게는 배가 목적지인 네덜란드 앤투어프에 도착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배에는 이미 은과 금이 가득 실려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난파선을 바다의 엘도라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진정한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한 민간 인양회사가 배의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양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배를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화물선이 침몰한 지 1세기 반 이상 지난 스페인 선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얼마나 많은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까요? 지금 돈으로 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간단한 역사 퀴즈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롬보스의 유명한 배의 세척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네, 니나호와 핀타호가 있었고 세 번째 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산타마리아호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신대륙에서 돌아보지 못한 유일한 배였어요. 산타마리아는 다른 두 선박보다 두 배나 컸어요. 1492년 힐스파리올라 어딘가에서 좌초되었어요. 이 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현대의 아이티입니다. 미국 탐험가 베리 클리포드는 2014년에 전설의 배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빠르게 그를 반박했습니다. 난파선에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선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리 고정 장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보스 당시 조선업자들은 나무나 철을 사용해 선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수색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돈이 주요 상금이 아닙니다. 산타마리아호를 발견한 담험가의 이름은 역사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금 보상보다 더 가치가 있죠.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의심되는 것은 악천우입니다. 예를 들어 북대 서양에서는 파도가 높이가 19미터에 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천우가 항상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장 호화로운 증기선 중 하나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했습니다. SS 아크틱은 1854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프랑스 증기선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는 수십 년 후 타이타닉이 침몰한 곳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침몰 모두 같은 항로에서 발생했죠. 아크틱은 인상적인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유럽까지 단 10일 만에 횡단할 수 있었죠. 어느 날의 Z 여객기에 해당하는 19세기 선박이었죠. 하지만 그 끝은 그렇게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양쪽의 신문들은 선원들의 행동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선원들은 가장 먼저 구명보트에 뛰어들었고 승객들은 스스로를 지키도록 버려뒀어요. 모든 사람이 타기에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1997년 영화 타이타닉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크틱의 자네는 지금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호주에도 침몰할 수 없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 침몰했습니다. 호주의 SS 와라타는 1908년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천여 항해를 마쳤습니다. 1년 후 이 영국 여객선은 다시 호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배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고 선내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나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은 이상적인 조건 아니었습니다. 이 해안선 구간에는 난파선이 산지에 있습니다. 약 3천 척이죠. 안타깝게도 와라타호도 이 암울한 통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더반과 케이프타운 사이 어딘가에서 사라졌어요. 배는 허리케인 속으로 항해했고 아무도 그 배를 다신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일어난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사건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와라타호를 호주의 타이타닉과 남아프리카의 잃어버린 배라고 부릅니다. 200명의 탑승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난파선을 찾는 겁니다.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1980년대 동안 6개의 탐험대가 난파선의 위치를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죠. 한 연구자는 22년 동안 배를 찾았지만 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무혐한 수역은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호수에서 침몰한 프랑스 선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의 이름은 그리폰이었어요. 이 배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5대호를 항해하던 가장 큰 배였습니다. 1679년 8월 이 배는 미시간 호수의 한 섬에 상륙했습니다. 이 배와 선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과의 무역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동물 가죽을 실은 후 그들은 그린베이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NFL 팬이라면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배는 폭풍이 휩쓸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의 신비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호수 바닥에서 난파선을 찾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 호수의 평균 수심은 85미터입니다. 지구 바다의 평균 수심은 3,700미터예요. 이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300년 이상 난파선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폰은 지역 보물 사냥꾼들에게 전설 같은 존재가 됐어요. 현지 다이버와 그의 아내가 2018년 파버티 섬 옆에서 이 배의 잔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직 이 부부의 주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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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